왜 그러셨어요? 아빠는 누구 편이에요? 너 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야? 끝까지요. 여기는 회사야. 김현성 하나 제거하는 것도 회사로서는 힘든 문제인데. 케빈 메이저 최지화, 부기장 한다짐까지. 대체 뭘 어쩌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? 다 지워버리고. 나 깨끗하게 다 시작할 거예요.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너까지 위험해져.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김현성 기장만의 잘못이 아니야.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그만 빠져. 아니요. 제가 해요. 대체 뭘 얻고 싶은 거냐? 김현성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. 네가 너 망가질 거라면 잊지마서 가만두어라. 저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. 전 세상에서 저를 제일 아끼거든요. 아끼는 것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세상 이치야. 미주야 제발 그만둬라. 이 사진들 설득해서 김윤성 행위권 처리할 거예요. 아빠 회사 경영에 도움되는 임원들이 누군지 알게 되는 계기도 될 거예요. 또 stays 그 경영에 도움되는 계기도 하고요. 아시닫고 있습니다. 주저의 인구는